자 니나무 빨리 만들어 놓자 니나무 창술로 만듭니다 이다 나이스 1 이다 나이스로 가자 자 오늘 보실 컨텐츠는 200만 골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아프리카 회장형이 지원을 해주신 골드구요 제가 몇 번 여쭤봤어요 형 이거 돈 너무 아깝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제가 매주 수요일에 학원팟 갈 때 아브레이슈드 시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럴바에는 그냥 타 서버에 하나 키워라 학원팟용을 해서 조합 300만 골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200만 골입니다 200만 골 하지만 이거 사람들은 안 잊겠죠? 아 여기서부터 강화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초급 지원 패키지 5천억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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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힘든 하루가 되겠구만 초급 대단다 이거 우와 오리비수 마음이다 우와 유물템 어켜먹음 초급 대단하다 아무도 대답을 안해준다 초급 대단하다 들켰고 오 이 사람 탈 것 개 멋있네 님 탈 것 멋있네요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데? 이틀 전까지만 살 수 있었음? 계속 팔아주지 아 저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성 지성 하나 둘 셋 얍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히든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와서 허술 하나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로브를 씁니다 로브를 쓰고 여기를 존네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ió 야 피상 까먹었다 요 어디 아니야? 여기다 여기다 안 돼~~~ 아 이거 시간 다 돼서 안될텐데? 제발 나 안해 도우미 구함 같이 가실 분? 응애이다 응애 굿 오! 정카팩이다! 오! 자 들어가자 다들 세굽이 뭐 있나? 세굽이 시험 없을텐데? 아이고! 야 나는 진짜 2차 살 생각 없었는데 야 시컷님 적당히 닌 30강인 거 들켰어 이미 아 킹 쫄 수가 없네요 한 판 더 가시죠? 제가 양보해드릴게요 제발 하나만 더 아직 수고 아니에요? 자 지금 그렇지 자 수고하세요 아유 사라왔어 디음님 하나 주지 저 인성 터진 사람 봐라 자본주의 사회라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저저저저저저저 돈이 최고야 우리 디음님은 돈을 조금 더 벌어오시기를 됐다 이제 진검승부터 자 두가자 자 저는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강화 보조제 안 넣습니다 쿠쿠레벨까지는 안 넣어 넣어봤자 거기서 거기야 책 안 넣어요 내가 지금까지 로우스타크 3년 대가리 깨오면서 저 확률은 개 구라예요 내가 숨결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장기 빨리 싸우려고 자 무조건 붙어요 일트 붙었죠? 일트 바로 붙을 수밖에 없어 확률이 아니라 의미가 없거든 실패 실패 이트? 삼트? 버그인가? 일트 일트 삼트 타트 오트 유 붙었고 책 넣으나 안 넣으나 비쌌다니까 일트 붙었고 아니 책을 넣으면 무조건 붙으면 실링 아깝다는 표현이 맞아요 봐봐 예? 자 20개 샀습니다 60%에서도 보세요 어차피 터질 놈은 터져요 붙었고 자 또 넣어 60% 보세요 붙었고 자 보세요 붙었고 붙었고 자 진짜 보세요 봐봐 자 책이 하나에 45골이니까 무조건 넣으세요 1415이기 때문에 돌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칠칠돌이면은 정각 하나만 있어도 되죠 자 정확히 세개로 굿을 깎아내겠습니다 자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왕이 아래 닭ricka 지랄을 해라 무슨 돌파고 쓰면 구칠돌이 깎입니까? 돌파고 어딨어요? 지금 이 위아래 추천 뜨는 거 누르면 되죠? 성공 성공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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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고 누가 쓰라고 했어? 터미네이터 봐봐 기계 밑다가 어떻게 됐어요? 스카이넷 새끼가 존나 통수 쳤다고 이게 스카이넷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게 없다니까 아 딱 알았다 지금 그거네 돈만 타고 요플레 뚜껑 핥고 버리는 거 지금 그거 하는 거냐고요? 아 우리 트위치 오이스터님 존나게 돌 잘 깎는 것 같은데 매니저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돌을 못 깎으시면요 님 대가리를 깎아버릴 테니까 한번 깎아봐요 불러보세요 1,2,3 1,1 2 2 2 이제 슬슬 또 뱉어야지 손가락이 문제라고 3 1 3 1 3 1 2 1 2 2 나가 3 2 2 2 2 2 3 2 3 2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6 5 6 6 6 6 6 6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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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8 8 8 8 9 9 9 9 9 9 9 4 7 7 9 9 9 9 9 10 10 치명이 0입니다. 치명이 0이고요. 그리고 카드는 남바절입니다. 분명히 남바절이에요. 얘도 남바절 되어있고요. 이 캐릭은 아마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. 3주.